아난티를 매수하셨다라고 합니다. 지금 아난티의 실적은 좋은데 점점 빠져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. 7413원인데 40% 정도인데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. 욕심이 너무 과하죠. 이거는 추가 매수를 지금 이미 비중도 큰데다가 더 하겠다라고 하고 점점 빠진다라는 이유가 추가 매수할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요.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 아마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안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기업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모르고요. 그런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진짜로 원리 원칙만 잘 지킨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해드립니다.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 채널 좀만 돌리면 나오잖아요. 그리고 인터넷에 좀만 검색하면 나오는 걸 제가 뭐 한다고 여기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. 투자에 대한 원칙을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데 돈 잘 버는데 주가가 떨어져 있는 기업은 사노모 올라갑니다. 돈 벌고 싶으면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.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내려와 있다. 사면은 그건 올라가요.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거 반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 나와보세요. 그건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. 투자의 고수 중에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. 왜냐? 투자의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. 그게 전부다.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내려가 있는 걸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가지고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. 마치 우리 주식 농부분께서도 하시는 말이 그거잖아요. 주식을 농사 짓듯이 해라. 싹이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싹을 지금 안 나오니까 갈아엎어야 되나 어찌어야 되나. 왜 이렇게 싹이 안 나오지. 내 인생 망했네. 이런 사람, 이런 농부는 없습니다. 수학의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거라고 물을 줄 때 물을 주고 병충해가 있다면 농약을 쳐주고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고쳐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우리가 파악을 했고 그걸 가지고 가고 있다면 올라갈 때 이득을 본다는 개념으로 가지고만 가면 되는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뭐냐면요. 종목 선정 잘합니다. 보시면 종목 선정도 잘하고 매수가도 잘 잡아요. 그리고 수익 내는 것도 잘합니다. 그런데 욕심이 커서 매도도 안 하죠. 그리고 욕심이 커서 매도하기 전까지 뭐냐면요.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가는 걸 못해요.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개미들이 돈 못 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못 가져가니까 돈을 못 번다. 아낸티도 그런 종목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. 삼성 SDS도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. 11만 원대, 12만 원대, 13만 원대 이럴 때 상담 들어올 때 아우, 이제 이거 상담 지겹습니다. 안 하겠습니다. 라고 삼성 SDS 상담 안 한다고 했어요. 왜요? 작년 8월이었습니다.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. 아우, 이제 이거 지겹다. 이것도 못 가져갈 것 같으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. 적금이나 하세요. 적금도 못 할 겁니다. 아마 적금 넣어가지고 1년 동안 적금 넣으려고 하니까 아이고, 1년 기다려야 이자 나오거나 내가 6개월 만에 해지해야지. 아마 그럴 겁니다. 그러니까 적금에도 돈을 못 벌, 팔자예요. 이건. 어쩔 수가 없어요. 이런 것도 못 가져가면 뭘로 돈 벌겠다는 겁니까? 그냥 맨날 움직이는 거 그거 위에 올라가서 급등 나오고 막 빠지고 하는 그런 거 사가지고 아이고,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손절해야지 살까 말까? 그렇게 우리가 뇌동매매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. 이거는 좋은 기업이고요. 가져가면 돈을 버는 기업인데 못 가져가는 겁니다. 비중도 이렇게 많으니까 그럴 거고 아마 실적이 좋은데 점점 빠진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산 자리가 반드시 바닥이어야 된다는 오만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. 내가 산 자리가 왜 바닥입니까?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. 결국 이 아랫자리 여기서 머물고 있는 이 단계에서 올라갈 수 있느냐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7,500원에 샀든, 8,500원에 샀든, 6,000원에 샀든, 5,000원에 샀든 별 의미가 없어요. 올라가면 얘는 12,000원, 13,000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.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냥 들고 있느냐, 안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. 들고 있는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? 나중에 올라갔을 때 남들이 부러워할 사람인데 왜 들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어요. 그것도 비싸게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쪽에 들고 있는데요. 거기다가 지금 욕심이 커가지고는 추가 매설 자리도 아닌데 지금 비중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. 지금도 감당하기 힘드시면서. 저는 이거는 그냥 추가 매설 없이 가져가시고요. 저는 지금 자기의 그릇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본전 나오면 본전에서 일단은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요. 제가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. 안한티 상담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. 이것도 안 할 겁니다. 여러분들이 왜 안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안한티 이거 사가지고 수익을 못 낼 사람이면 주식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주식을 접으세요. 이걸로 수익 못 내겠다. 접으세요. 왜? 갖고만 가면 수익이 난다는 종목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으신다면 그거는 주식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